그래서 그 집을 산 겁니다. 그날 그놈들이 저지른 흔적 남아있을 겁니다. 반드시 찾을 거예요. 흔적. 그 아르바이트생이 김동구 여동생 전나정이었다더니. 핸드폰이요? 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야! 이게 어디 있어? 한동호, 이시, 최주환. 그놈들한테 납치를 떠면서는. 불쇄 사고를 당하고. 그 현장을 모두 목격을 했던 전나정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지. 저 처녀 뭐야? 처녀 담았어! 야! 처녀 잡아! 새놈들의 애비들이라며. 특히 당시 검사장이었던 최태국이라며. 제 아들과 그 친구놈들 대신 김동구를 범인으로 만드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았겠지. 나의 핸드폰으로 만드는 것쯤이야. 가있어. 나 여기 일이 끝나는 대로 갈 테니까. 그런 쓰레기를 내가.